내게 반했어, 반했어 소란 내 눈빛을 지어버렸어 아유, 야... 야, 이거는... 와... 아, 지금 왜... 아, 뭐래? 제인칭 유유자 연판을 이용한 삼국어의 유연 그리고 유유자의 관중문을 이용한 다신 랑후 세 가지 언어로? 아, 세 가지 언어로 저... 아... 어우, 생각도 못했어... 음.. 아,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OKN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테크. 잘 만나서. 여러분 안녕. 저는 유세 연. 아주 멋잇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 很棒. 네네, 유서연表情包已上線. 소주QA请担任Suitwork活动大使 이口流利英文让人印象深刻. 时隔多年再来台 也还记得这些中文. 너무요? 지금 시작한다는 상황이? 정말요. 오케이, 그럼 이제 가볍게 방문의 장부 그럼 나에게 가볍게 가볍게 네, 천천히 하면 돼요 네, 천천히 하면 돼요 괜찮아요 교회에 왔을 때 간단히 가볍게 할 수 있는 台語의 글자 이 글자에 대해 아주 마음에 들어요 4가지 네, 4가지 1. 와 와? 와 2. 조 조 3. 엔 엔 4. 다오 와, 조, 씨, 씨, 씨? 와뇨 엔다오 와뇨 엔다오 와뇨 엔다오 와뇨 엔다오 와뇨 엔다오 오, 맞다. 네, 무슨 뜻이죠? 이 뜻은 아, 네 네 그니까 중국어는 뭐죠 네 네 네 네 네 네 자영업방부지帥 可愛요 친和力满分 이심深藍色西裝 更是 완벽展现 센싯风采 어떤 제품이 맞나요? 어떤 제품이 맞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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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뭐야 이건 드림하이 때의 사진이고요 드림하이 때의 사진이고요 아이, 너무 귀여워요 네 그니까 이렇게就可以分辨出來 그렇군요 이 사진은 굉장히 네, 어쨌든 드림하이 때의 사진이고요 보니까 알겠는데요 네 어, 정말 네 그래서 그 때 그 때 기억나는 장면이 그 상황이 뭐죠? 그럼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운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할 때 시동을 굉장히 많이 꺼뜨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촬영할게요 뭐 레디 액션 하면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출발하고 뭐 인사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인사하고 덜컹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랬던 적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때 가죽척케이스 아직도 기억하고 청바지도 많이 입었었는데 신발을 그 그 컨버스라는 단화를 좀 주로 많이 신었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 찍을 때 굉장히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굉장히 발이 시렸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단화는 땅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금방 추워지거든요 어 안 난 가죽다 한 시 자 이것도 밑에 꺼 뜨면 돼요 아 이건 더 게임의 사진이고요 네 더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는 와중에 이제 여주인공이었던 그 연희 배우가 문을 열면서 이제 눈을 마주치게 되는 씬입니다 특별하게 뭐 에피소드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 이 셔츠를 어느 정도까지 입어야 되냐를 감독님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보통 이제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이렇게 판타시 컴퓨팅 넣고 이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굉장히 거의 다 입은 상태에서 버튼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감독님이 이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입고 했습니다 진짜蛮性感的 현재就算没有看到 랜인 也是觉得蛮性感的 네 얼굴 안 봐야지 섹시한 거 근데 하여 진小 렘 네 아 그 다음은 제 3장 제 3장 제 3장 네 이거는 싸우셨기시나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사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당시에 박홍팔이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서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대학생인데 좀 친구도 없고 조금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런지 약간 좀 옷도 굉장히 플레드 이렇게 좀 체크 문의로 가서 굉장히 친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컨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다이야바鬼神 네 네 맞추고 다 맞추겠는데요 네 네 네 네 아이오 이거 지금 GQ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네 GQ 이거应该很明顯了吧 이 동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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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옷을 입 gift 하자면 이런 뽀즈를 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 동작과 이 동작과 그 Sindac 이 동작과 어려운 shaquit 으아 이 동작과 뭐 연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메라 앞에 있을 때 뭐 쑥스럽다거나 이런 게 많이 없긴 한데요 오히려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런 거를 해야 할 때가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신상에 대한 이미 방법 아 지금... 예 괜찮아요 뭐... 예? 아, 그럼 이제 지금 봉원스카이 5장 아유야... 아유야... 이야... 이거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공항 사진이고요 아유... 이거 진짜 진짜 싹불이네요 이거 진짜 싹불이죠 이거는 싹불이죠 그럼 제가 싹불을 쓸 수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고요 비니를 쓰고 있을 겁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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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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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도 워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할 때마다 이제 좀... 타이트한 옷이나 좀 각 잡고 있는 옷은 힘드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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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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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깊죠 예 인상 깊고요 뭐 이거는 여러 매체에서도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이제 셔츠를 찢는데 단추들이 있잖아요 단추들이 사실 똑같이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예 단추가 실제로 날아가진 않습니다 예 단추가 실제로 날아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 그랬네요 아 여러분 아 아 clinic 그렇지 네 네가 이렇게 쓸 See 네네네던 zat 이러면 저의 하면 생각보다 춤을 추고 radar 음식하면 웨드 observations 아침이에려 tubyear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음식을 먹어요? 그럼요 이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덜 먹죠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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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아,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이번 2PM 출연한 15周年을 출연하시고요 어떻게 팬분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팬분들을 위한 무대죠 특별한 게 저희도 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너무 특별해요 와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의 마음이 추후에는 15周年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때 나도 저랬을냐 생각도 들기도 하고 15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 멤버들 각자 각자 강점과 단점과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15주년 무대를 하게 될 건데 각자 또 호흡을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나 그리고 싶으신데요?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진 않는데? 심지어 많네 괜찮아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곡을 진행하고 계실 때가 됩니다. 당연히 가능하니까 해주세요. 오케이. 이 작품은 새로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신과 인간의 사랑의故事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부분은 남의 작품입니다. 사실 이번 드라마가 판타지가 좀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CG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연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처음에 할 땐 굉장히 좀 쑥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CG로 이제 이 뱀파이어 이빨이 길어진다든지 눈이 빨개진다든지 손톱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찍고는 있는데 굉장히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무서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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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괜찮나요? 필요한 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만하죠 이제. 그럼展示一下. 아 힘들었다. 근데 차가... 이 차가... 맞아요? 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나의 차 맞아요? 아니야? 이게 틀렸어? 好像 루 더이상而已. 더이상. 뭐가 틀렸지? 그래. 네 뭐...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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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 나머지 한문은 맞았나?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